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의 힘에 눌려 그리스 전체를 점령당한 그리스 동맹국들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고작 스무 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그리스 폴리스의 많은 국가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외교로 해결하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케도니아 기병을 소집하여 테살리아를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재빨리 테살리아의 주력부대를 포위하고 흡수한 알렉산더는 전의를 상실한 여러 도시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뜻을 이어받아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과 그리스 지역을 호시탐탐 노려오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정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후 기원전 335년 아시아로 건너가려 했을 때 트라키아 쪽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는 우선 북쪽 국경에 대한 방비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군은 트리발리군과 개태족을 비롯하여 일리리아의 왕 클레이투스와 타올란티의 길라키아스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에게도 차례차례 승리를 거두며 북쪽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북쪽에서 원정을 치르는 동안 남쪽의 그리스 지역에서는 테베를 중심으로 그리스인들의 반란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알렉산더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이어간다고 반란을 주저했지만 테베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테베의 저항은 알렉산더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테베 군대를 물리친 알렉산더는 테베를 완전히 파괴했고 테베와 가깝게 지내던 다른 보이오티아 도시들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테베의 몰락으로 인해 아테네는 알렉산더라는 존재에 겁을 먹게 되었고 이외에 전체 그리스의 폴리스들도 일시적으로 평화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안티파트로스를 섭정으로 남겨두고 원래의 계획대로 아시아 원정에 착수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일은 2년 전인 기원전 337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승리한 필리포스 2세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국가 대부분을 군사동맹에 끌어들려 그리스 동맹을 창설하여 페르시아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 제국은 키루스 2세에 의해 건국된 지 200년 정도 흘렀을 무렵으로 제10대 왕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가 신하인 바고아스로부터 피살되어 위기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 시절 때 세상에서 제일 넓다는 영토를 가지며 세력을 떨쳤습니다. 전성기 때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며 그리스 폴리스들의 영토를 모두 차지할 뻔도 했었지만 페르시아의 위세도 서서히 녹수로 가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로 인해 마케도니아의 세력이 성장할 때 페르시아에서는 이집트가 제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습니다. 큰 영토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대규모의 병력을 갖추지는 못했으며 페르시아 함대 역시 당분간은 에게해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야말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야 되는 타이밍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신 또한 아직 그리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진 못했기 때문에 전체 병력 중 일부를 정찰삼아 파견을 보냈습니다. 기원전 336년 봄 필리포스 2세는 수천 병력으로 이루어진 마케도니아 군에게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상륙하여 정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이들 선발부대의 임무는 가능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최소한 헬레스폰트의 아시아 쪽 측면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본진의 해상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발부대의 지휘관은 필리포스 휘하 최고의 명장인 팔로메니온이었으며 아탈루스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초기의 전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위치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던 그리스 도시 다수는 저항 없이 마케도니아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36년 말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해 10월 마케도니아 본토에서 필리포스가 살해되었던 겁니다. 필리포스의 뒤를 이은 아들 알렉산더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칸 지역 그리고 그리스 내에서 발생한 수권의 반란을 진압하여 우선 마케도니아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전력의 작전에는 당분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케메네스 제국에서는 다리우스 3세가 새롭게 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제국을 안정시키고 서쪽에서 침범해 오는 마케도니아 원정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리우스 3세의 최우선 과제는 이집트의 반란이었는데 그는 금세 반란 진압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맵론이라는 자를 용병대의 지휘관으로 임명시켰습니다. 다리우스 3세가 임명한 맵론은 그리스 신화에서 잘 알려진 에티오피아의 왕 맵론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참고로 트로이 전쟁에서 유명한 맵론은 그를 죽인 자가 다음번에 죽을 것이다 라는 운명이 있었는데 아킬레우스가 맵론을 죽이고 나서 다음번에 아킬레우스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맵론과 구분하기 위해 알렉산더 시대의 페르시아 장군 맵론은 주로 로더스의 맵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로더스 출신의 맵론은 20대 초반에 형 멘토르와 함께 프리지아의 총독인 아르타바조스 휘하에서 일했습니다. 기원전 352년 자신의 상사였던 아르타바조스가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맵론은 맨토르와 함께 호응하며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타바조스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고 맵론은 제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에 의탁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서는 연합적인 성격보다 각기 폴리스마다 지역적으로 마케도니아 혹은 페르시아에 의탁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맵론은 10년 정도 마케도니아에 머물렀지만 형인 맨토르가 페르시아의 이집트 정벌 과정에서 공을 인정받아 맨토르와 함께 페르시아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형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에게 현재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포스 2세가 페르시아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맵론은 형인 맨토르가 사망하면서 트로이 지역을 물려받고 조카 바르시네와 결혼하게 됩니다.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보낸 마케도니아 원정군 백전도장인 팔르메니온이 이끄는 이만의 군사는 페르시아 소아시아 북소부 지역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맨토르는 필리포스 2세의 사망 소식에 사기가 저하된 마케도니아 군을 상대로 그들을 고립시키는 등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맵론은 군사적으로 유능하고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순수 페르시아인이 아닌 그리스인 출신으로 인해 다른 페르시아 장군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예전의 형인 맨토르와 함께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권력자들은 더욱이 맵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포스 2세의 사후 알렉산더가 반대 세력을 정리하는 동안 기원전 335년 말경에는 맵론의 활약으로 인해 다수의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었고 기원전 334년 필리포스 2세의 페르시아 침공 계획을 이어받게 된 알렉산더의 군대는 마케도니아와 여러 그리스 도시 국가들, 용병들에게서 약 4만 8천명의 병사, 6천명의 기병, 3만 8천명에 이르는 사병들이 승선한 12척의 함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를 건너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의 땅에 창을 던지고 신이 주신 선물로 아시아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병력은 출발한 지 20일 뒤 세스투스에 안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레스폰트 횡단을 위해 군을 양분하였는데 본지는 세스투스에서 소아시아의 아비두스로 이동하였으며 알렉산더 본인은 엘라에우스를 출항하여 시계음 곳에 상륙했습니다. 일리음을 거친 알렉산더 부대는 아리스바, 페르코테, 람프사쿠스, 콜로나이 및 헤르모투스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마케도니아의 애송이왕, 20대 초반의 알렉산더가 진군한다는 소식에 아직 세상 물적 모르는 어린 지도자라 여기며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 군대의 기동 경로 정도만 파악 후 소아시아 지역의 방어를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일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 및 지휘부는 젤레리아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중 알렉산더의 상륙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군의 최고 지휘부는 헬레스폰틴 프리기아 총독인 아르시테스, 리디아 및 이오니아 방면 총독인 스피트리아테스, 그 외 다른 지역의 총독들과 맴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페르시아 군 최고 사령관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대 사학자들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현대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프리기아 총독인 아르시테스가 총사령관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공 대상 지역이 그의 통치 관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진영은 젤레리아에서 상황을 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맴논은 페르시아 장군들에게 알렉산더의 위력을 알리며 마케도니아 군과 개활지혜사의 교전을 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보병은 최신 기술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간 전투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은 페르시아 군에 비해 우수하며 알렉산더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 위력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시테스 및 다른 페르시아 지휘관들은 맴논의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들은 맴논의 혈통을 기본적으로 믿지 못했으며 자신들을 누르고 승진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마케도니아 군을 상대로 수차례의 승리를 거두었던 맴논 장군과 페르시아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한 알렉산더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